지금부터 Java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Java의 기본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이 말 속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컴퓨터 언어는 무엇인지, 컴퓨터 언어 중 하나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도대체 무엇인지를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Java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수업이 진행되는 내내 도대체 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렇게 주목받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신다면 우리 수업은 성공적인 수업이 될 것입니다. 1991년 제임스 고슬링에 의해서 Write once, run anywhere. 즉, 한 번 작성하면 어디서든지 실행된다 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고 해성처럼 등장한 컴퓨터 언어가 Java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Java 프로그램은 Java가 설치된 컴퓨터라면 어디서든 실행될 겁니다. 컴퓨터 언어의 인기도를 평가하는 TIOB에 따르면 2019년 Java는 가장 인기 있는 컴퓨터 언어입니다. 언어 인기를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기의 의미를 물론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따라서 최고의 언어는 달라져야 되거든요. 하지만 Java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세계에서 중요한 언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Java는 기업용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기술이고요. 또 현 시점에서 모바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할 때도 Jav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여러분의 자립입니다. 저는 제 수업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시작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관찰해 왔거든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방대한 수업의 양에 지쳐서 완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완주를 못하면 안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감까지도 없어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또 완주를 한 소수의 사람들도 막상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좋은 코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짠 코드를 긍정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만들어진 수업이 Java 1입니다. Java 1에서는 어떤 개념을 더 알려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대신에 어떤 개념을 더 감출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기준을 이뤘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넣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편한 것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필수적인 것은 선험자가 알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불편한 것은 자신이 알아내야 됩니다. 이런 원칙 하에서 개념적으로 경량화된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한편, 초급자는 문제 해결을 잘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도구를 모릅니다. 중급자는 문제 해결을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도구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도구들을 최대한 또 적당히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수업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 중 하나인 Java의 세계를 탐험할 것입니다. 이 형이 끝나고 나면 거대 IT 프로젝트나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 있는 기본기가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또 좋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선배들의 고민을 알아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수업은 뒤로 갈수록 덜 중요한 것을 배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만들수록 가성비가 높아집니다. 그만두는 그 순간이 포기가 아니라 졸업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졸업의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